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배짱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생방송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주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고 무료 점사의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게스트로다가 1호로 제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네요.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번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즐저하시고요.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빠샤